자, 임등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세요. 일단요, 이게 뭐냐면 미달입니다. 뭐예요? 등록요건 미달로 실제로 등록요건이라는 게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 확보라고 할 때 공인중개사였던 자가 아닌 자가 된 것은 자격이 취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등록요건이 미달되면 등록을 했겠소? 못했겠소? 못했어. 그런데 중간에 등록요건이 미달된 것의 얘기로 여기서 등록요건으로서 자격이 취소되면 절등치니까 여긴 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실무교육 안 받은 게 될 수는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몰라도 중간에 안 받은 게 어떻게 되겠소?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냐면 사무소 문제가 남아요. 그래서 등록요건 미달의 대표적인 게 사무소로 이런 거예요. 임대료 못내서 쫓겨났다든지 아니면 사무소를 이전했는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무소로 이전이 되었다든지 이럴 땐 등록요건 미달이야. 그래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랑 같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법인의 업무 범위. 14조 이야기예요. 법인의 업무 범위. 법인의 업무 범위. 이 14조는 등록요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등록을 할 적에는 14조 업무만 할 것처럼 법인이 써냈어요. 그래놓고 은근히 하다 보니까 14조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업무까지 해버리네. 법인이. 그럼 이거 등록요건 미달이야? 등록요건 오바야? 오바. 이래 놓다 보니까 이 문제가 등록요건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임의적 등록 취소인지 아니면 등록요건 미달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게 업무 정지로 봐야 될지 이걸 갖고 학설이 갈렸어요. 이래 놓다 보니까 어느 날 법이 이걸 스스로 해결하고 있어요. 얘도 임등치래요. 그 얘기는 등록요건 미달은 뭐라는 거예요? 법인의 업무 범위 위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등록요건 미달처럼 뭘로 본다? 임등치로 보니까 저것도 등록요건 미달로 봤다는 거예요. 저걸 그래서 써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돼? 같은 걸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손해배상에 따른 업무 보증이에요. 업무 보증 안 하면 아까 여러분들 전 시간에 우리 업무 보증했어. 업무 보증 안 하면 뭐였어? 임등치였어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임의적 등록 취소사예요.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임등치 이런 게 적혀 있었나? 적혀 있었어요? 그거 아시면 감사하죠. 몇 페이지냐면요. 여러분들 42페이지 꼭대기. 손해배상에 따른 업무 보증. 42페이지 꼭대기. 꼭대기. 임등치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그래요. 손해배상에 따른 업무 보증 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셔. 거기 적혀 있는 게 이거 아니야. 업무 보증은. 업무 보증은 등록요건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얘나 얘같이 등록요건 미달로 등록이 취소됐을 시에는 3년간 등록 결격이 아니야. 그런데 업무 보증 안 해가지고 등록이 취소됐을 시에는 3년간 등록 결격이야? 아니야. 이다. 왜? 얘는 등록요건이. 아니니까. 기출문제지 34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지 34페이지요. 찾았소? 맨 꼭대기. 자, 읽어볼까요? 업무 보증 설정 안 해서 등록이 취소됐어. 업무 보증은 등록요건이 아니야. 그래서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간 등록 결격이야. 그런데 사무소가 없어서 등록이 취소됐어. 사무소는 등록요건이 아니야. 그래서 등록 결격이다, 아니다. 그래서 3년 이내라 할지라도 개설 등록할 수? 라고. 이때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하면 뭐하고? 그렇죠? 본인 새롭지 않소? 같이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임등치 중에서 여기 보세요. 등록요건 미달의 문제와 그다음에 업무 범위 그다음에 손해배상에 따른 업무 보증 또 예민한 차이점 그것들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얘는 이중사무소야. 같은 투투툴래도 나머지 투투는 절등치인데 이중사무소는 절등치다, 임등치다. 그리고 저희 이중사무소 금지원칙에는 임시중개시설물도 어떻게 해요? 포함된다. 그걸로. 이거 수업 폐업에서 했어요. 6월을 초과하는 수업. 원래 수업 신고 의무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그런데 6월을 초과하는 수업은 단 학교 간다, 군대 간다, 병원 간다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6월을 초과하는 수업이라도 인정? 그겁니다. 그다음 예와 예입니다. 예하고 예. 우리가 중계라는 일련의 활동 아까 썼죠? 다시 한번 썼게요. 뭐로 출발해서? 이런 중계활동 속에는요. 이게 없어요. 3학년 3반, 1학년 1반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위반은 전부 업무 정지야. 원래.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 임등치가 하나 있고 여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하나 있고 여기는 임등치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다 업무 정지인데 임등치가 여기 하나씩 있어. 그래서 여기에 임등치는 아까 설명했어요.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원래 절등치로 놔야 되는데 이 법이 성공할 성공 여부가 자신이 없어서 슬쩍 임등치로 놓았다. 해서 여기에 요거하고 요거 요거 같이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임등치 하나가 뭐냐. 중계계약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중계계약과 전속 중계계약. 그런데 일반 중계계약에서는 개혁공인중개사가 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전속 중계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다 업무 정지야 했어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데 안 했다. 법정 서식만 써야 되는데 안 했다. 작성 주무 보존 안 했다. 이게 다 임등치야. 아니죠. 업무 정지야. 그러나 전속 중계계약을 체결한 개혁공인중개사는 7일 이내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물건을 공개해야 돼.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해서는 안이 된다는 공개의무 위반만큼은 뭐다? 그거는 임등치입니다. 이거요. 자, 중계계약서 공개의무 위반. 공개하려 했는데 안 했다. 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했다 뭐? 임등치. 거래계약서 거짓기계 이중계약서 작성. 임등치. 그거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했던 거야. 이게 임등치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다음.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공개에 대해서 다른 것도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원래 전속 중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개를 해야 되죠. 7일 이내. 부동산 거래정보망 일관심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면서요.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지난주에 수업했어요. 그런데 그거 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업무정기라고 했어요. 그래요. 공개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했다. 이건 임등치지만 공개를 하면서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이 공개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까지 공개하면 그때는 업무정지입니다. 이렇게 다뤘던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이거죠. 이건 뭐예요? 금지행위 도서군 자격정지 개혁공인중계장 임등치 3 지워버렸네요. 점심 점심 2 점심 2 2 2 3 3 2 3 4 4 6 7 7 8 1번은 젊등치고요. 2번은 임등치예요. 그런데 이게 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이게 더 쎄보이는데. 그렇죠? 1번이 쎄보여? 2번이 더 쎄보여? 2번이 더 쎄보이는데 왜 얘는 임등치고 얘는 절등치냐. 그건 뭐냐. 여기에 해당한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1번 이 문제를 먼저 판단하고 이 판단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판단 없이 이걸로 직접 넘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업무 정지 받고요. 과태료 처분 받고요. 업무 정지 처분 받고요. 또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럴 적에는요. 이거 해당하죠?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랑 과태료 몇 번 받았어? 3번 받고 또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사유가 발생했죠?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판단에 앞서서는 반드시 이것부터 보라는 거예요.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 두 번 받았나요? 그리고 또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사유가 발생했나요? 그럼 뭐죠? 얘는 절등치인 거예요. 이 판단에 앞서서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봅시다.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 두 번 받았나요? 그리고 또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절등치가? 그럴 적에 두 번째 거 판단하라는 거예요. 업무 정지 과태료 합쳐서 세 번 받았나요? 그리고 또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사유가 발생했나요? 그럼 얘는 뭐다? 얘는 임등치라는 거예요. 됐어요? 항상 이거 두 가지의 문제를 논할 적에는 어떤 판단을 먼저 해라? 위에 거 먼저 판단하고 그리고 이 판단을 내린다. 그 뜻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센 거야? 위에 게 더 센 거예요. 여기로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3이 저 거야. 업무 정지 과태료 합쳐서 3에. 그 뜻이요. 됐어요?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하나는요. 몇 페이지를 펼쳐주시냐면요. 57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집 57페이지. 57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요약집 언니. 그거 말고 요약집. 찾으셨어요? 네. 11번을 보세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런 거 적혀 있지 않아요? 네. 그거 위반해서 27조 거기다 쓰세요. 시정명명. 시정조치. 27조가 시정조치예요. 그 다음에 28조라고 돼 있죠? 거기다 쓰세요. 과징금.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몇 년 동안 몇 번? 2년 동안 두 번 이상 받게 되면 임등치요. 자, 여러분들. 그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뭐냐면 이런 거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친목단체들. 여기 원주, 여기에도 보면 원주회 뭐 이런 거 있을걸요? 거기에 보면 그분들은요. 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몰려있는 그 회의 친목단체는 단순한 친목단체를 넘어서서요. 거기에 가입한 비회원 그러니까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한테 물건 주면은 안 돼. 지네들끼리 물건 주면 막 가입할 때 시켜요. 그리고 왕따나 그리고 비회원의 경우는 웬만해서는 가치 상정도 안 해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벌을 2년 동안 두 번 이상 받게 되면 그땐 뭐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이런 거요. 여러분들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 제가 있는 인천 같은 경우는 연수회 뭐 이런 데는 가입비가 한 돈 천만원 돼요. 가입하려면. 그런데 돈 천만원 써주고서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냐? 안 넣어줘. 받아주질 않아요. 신규 회원들을 배척해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원의 것을 사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회원의 것이 그 가입비가 천만 원이니까 회원이 없는 사람의 사무소는 프리미엄. 권리금이 얼마가 더 붙어? 권리금이 천만 원이 더 붙은 거예요. 그 가입비. 제가 사는 연수정은 그 정도죠. 강남은 가입비가 1억이 넘어요. 이게 가입비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배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년 동안 두 번 뭔 사유? 2년 동안 두 번 임등치. 여러분들 뭐 기억해야 돼? 지정조치, 과징금 이런 거 필요 없어. 몇 년 동안 몇 번? 이거 한 번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이라도 받으면? 볼까요? 58페이지. 58페이지. 찾았어요? 13번 보세요. 똑같은 얘기죠? 2년 동안 두 번이야 그냥 받았대. 받았대요. 그러면 뭐야? 제목이 뭐요? 업무정지. 그건 업무정지예요. 자, 고개 드십시오. 공정노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2년 동안 두 번 이상 받게 되면 한 번 받으면 업무정지.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있다는 거예요. 자,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정리해봅시다. 여러분들 등록요건 미달은 뭐다? 등록요건 미달이 임등치야. 거기에 법인의 업무범위 위반. 그래요. 그런데 손해배상에 따른 업무보증안에 들 때는 임등치 맞죠? 그런데 그거는 등록요건 미달이다, 아니다. 그건 등록요건 미달이 아니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격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등록 결정이다. 이런 것 3가지가 같이 구별됐으면 합니다. 그다음, 중계라는 1년의 활동 속에서 전속중계계약서에 공개 안 하거나 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했을 시 거래계약서, 거짓기계, 이중계약서 작성? 그거 임등치, 임등치. 그게 기억나셔야 돼요. 그다음, 같은 222라도 이중 등록과 이중소득은? 이중사무소는? 얘는 임등치입니다. 라는 게 기억나셔야 돼요. 그다음, 수업, 폐업, 신고, 의무, 위반은 뭐죠? 100만 원이야, 과태료야. 수업 기간 중에 업무도 뭐요? 왜냐? 재계신고 의무. 수업, 폐업 신고는 수업, 폐업, 재계, 변경 신고 아니요. 재계신고 의무 위반이죠. 그런데 6월을 초과하는 수업은 6월을 초과하는 수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 요거 얘기죠. 다 했어요. 여기까지 금지행위 임등치, 소속은 다 알잖아. 최근 1년이네. 업무 정지, 과태료 합쳐서 몇 번? 또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사유? 발생. 그다음 공정거래. 몇 년 동안 몇 번? 2년 동안 2번. 그거요. 그게 임등치예요. 어려워 별거 아니야. 미소 짓고 있는 제6공화국에 법무장관이 계셨는데 이 양반이 큰 거짓말 재미로 손에는 금덩어리 3개나 감추고 계셨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그다음 업무 정지는 14번까지 써. 무진장 많아.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더듬 말고 몇 개만 외우자? 사유인이 등록 결격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야. 고용인이 등록 결격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라는 거예요. 그다음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게 되면 여기 보셔. 다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500만 원이야.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라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거짓정보 차별정보 공개라는 문제로 거짓정보를 공개하면 업무 정지요. 중개인의 지역적 범위 위반 업무 정지로 실제로 업무 정지에는 주로 얘가 시험에 나와요. 이 중에 사거 얘가 6개월짜리요. 기준이. 사가 뭐요? 사유인이 등록 결격일 때. 거가 뭐요? 거래정보망에 거짓정보를 공개했을 때. 6개월짜리는 4개가 있어요. 4개 중에 뭐? 사거. 사명거지의 사거.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뭐냐? 이거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을 취소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는 대신에 업무 정지할 수 있어. 그러면 몇 개월 기준으로 출발? 그래요. 나머지는 뭐냐? 가중되는 거예요. 가중되는 거예요. 업무 정지 과태료 합쳐서 몇 번? 그리고 또 과태료 사유 발생. 과태료 처분한다. 업무 정지 처분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하나가 빠진 것 뿐이야. 여기는 업무 정지 써줄 필요가 없죠? 이건 무슨 사유야? 그런데 여기다 업무 정지.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 사유다. 그 얘기밖에 더 돼? 그러니까 그건 뺀 거고. 3회가 뭘로 바뀌면? 2회로 바뀌면 그때는 뭐다? 그때는 업무 정지라는 거예요. 대신에 얘도 이쪽이 가중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얘도 6개월이야. 6개월짜리 몇 개? 4개가 뭐? 4거. 그리고 그 위에 뭐 있어? 임둥치는 업무 정지요. 또 하나 뭐? 예.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 약점 한번 볼까요? 123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123페이지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1번이 뭐요? 123페이지요. 예? 등록결격이면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정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얼마요? 그다음 4번 보세요. 거짓정보공개 몇 개월이요? 6개월 됐어요? 12번 보시오. 12번 찾으셨어요? 12번. 38조 제2항이라고 돼 있죠? 그게 임둥치요. 몇 개월? 6개월. 13번. 최근 1년이네. 그렇죠? 과태료 받고 또 몇 개월? 6개월. 됐어요? 그리고 13-2 업무 정지 그거 있죠?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원한 법률. 그건 안 나와. 그걸 시험에 내겠어? 그건 안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6개월짜리 몇 개 외우는데? 나머진 다 뭐 이라는 거예요? 나머진. 단. 14번 봐봐. 14번. 뭐라고 돼 있죠? 15번인가요? 15번이네요. 언제 또 늘어났어. 됐어요? 읽었어요? 15번이 무슨 뜻이요? 안 써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를 들면 고용인에 대해서는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나 고용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써있다 안 써있다. 안 써있으면 업무 정지야. 단. 기준 몇 개월? 그래요. 안 써있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써있는 것도 뭐야? 비밀준수의무. 1학년 1반에만 적혀있어요. 안 써있어요. 그런데 기준 얼마? 1개월 된다는 거예요. 안 써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써있으면 몇 개월? 2개월. 자, 고개 해주세요. 여러분들 업무 정지 기준은 6개월, 3개월, 1개월으로 외우면 돼요. 6개월짜리는 몇 개? 뭐요? 4거. 거기에다가 가중되는 거. 임동 취하고.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 과태료 유해받고 또 과태료 사유. 개가 몇 개월? 6개월. 나머지들은? 단. 이 법에 안 써있는 거. 됐어요. 지정치소사유. 여러분들 이건 다 알잖아. 운영 기정 승인 없이 그 내용의 어긋난 운영. 사망. 부정 방법. 지정. 1년 넘도록 업무 안 했다. 차별 정보, 거짓 정보 공개로. 얘는 뭐이기도 해? 여기 있다는 거요. 운. 얘는 뭐이기도 해? 여기 있어요. 정보사업자의 거짓 정보, 차별 정보 공개예요. 얘는 1학년 일반이기도 하다. 저거요. 저게 뭐다? 행정처분이요. 이게 뭐요? 행정처분. 그다음. 행정형벌입니다. 행정형벌은 3학년 3반하고 1학년 1반만 있어요. 몇 학년 몇 반? 몇 학년 몇 반? 3학년 3반은 서직상투라는 금지행위에다가 뭐만 더해? 여러분들 포상금 절항했나요? 포상금은 포상금 사유가 뭐라고요? 허무양. 그 허무양은 3학년 3반과 1학년 1반의 맨 앞 대가리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거 물어요. 저게 포상금 사유예요. 허무. 그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3학년 3반은 허무서직상투야. 허위부정 등록, 허위부정 자격취득, 허위부정 지정. 이 중에 3학년 3반에 해당하는 건 어떤 거? 허위부정 등록이에요. 그다음 무는 뭐요? 무등록자야, 무등록자. 무등록자는 무조건. 행정처분은 없어요. 됐어요? 1학년 1반은 정몽군 씨 기억해. 자동차 기억합시다. 자동차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동차, 양대메이커 하면 현대기야, 아니요? 다 누구 거예요? 양대메이커 다 자동차. 자동차야, 여기는. 대리운전은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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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뭐가 좋다? 대리운전 투투투가 왜 좋으냐? 술 먹고 누르기가 편해요. 가운데 있잖아. 더 좋은 건 왜 그러냐? 술 취해가지고 누를 때 7번 누르든 8번 누르든 상관없어. 그냥 무턱대고 누르면 돼. 가운데 하나만. 가운데. 그런데 그래서 대리운전은 역시 뭐가 투투투. 그다음 자동차 정비는 제대로 받아야 돼. 유사 정비 금지. 그래서. 그래서요. 양도되어. 얘는 포상금에 해당하는 대여 4가지. 자격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 자격증 양수 대여 받은 자, 등록증 양수 대여 받은 자, 4가지가 다 포함돼요. 다 1학년 1반이요. 투투투. 얘는 절등치, 얘는 절등치, 얘는 임등치고 얘는 고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비 사유이기도 하지만 쟤 다 1학년 1반이라는 거예요. 투투투. 그다음. 유사. 유사는요. 이거하고 구별해야 돼요. 이거는 문자에 관한 것을 인자가 제대로 못 쓰면 100만 원이야. 유사요 얘기만 나오면 아닌 자 얘기나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썼어.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거. 아닌 자 얘기 1학년 1반 그거야.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썼어. 뭐예요? 1학년 1반이야. 그다음.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저기 표시광고. 광고했어. 광고. 뭐? 그런데 인자가 그걸 제대로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닌 자야 이거야. 정. 아까 저기 있던 거 지은 거야. 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차별정보공개 지정취소이면서 1학년 1반으로 얘는 유일하게 정보사업자 거야. B는 뭐예요? 금지. 서지창특변. 기술매모. 어떻게 해요? 차동차 양대 메이커. 대리운전 222. 유사정비 금지. 그게 다요. 만화탈 거 아니에요. 500만 원 이하가 테려. 이거는 거래정보사업자 얘기죠. 이건 협회 얘기고요. 이건 개업공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행정처분으로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확인 설명 어디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거는 연수교육이잖아요. 연수교육은 시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처분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다 들어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권자엔 시도지사는 없다. OX 다 있어요. 됐어요? 이건데 명은 뭔지 알죠? 감독상 명령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 감독상 명령은 하나야? 세 개야? 정확히 말하면 네 개죠. 일반 명령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공무원으로 하여금 투입하여 조사 검사할 수 있다라는 그 문제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누가 금관문에서 조사할 수 있다라는 그 문제까지 합쳐서 일반 명령 그거 외에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특별 명령들이 존재했어요. 개선명령 시정명령 하여간에 명령 위반은 다 뭐다? 500만 원 그래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업무 정지 그래요. 문제는요. 이게 이겁니다. 이거는요. 운영 규정이에요. 운영 규정 승인 없이 그 내용에 어긋난 운영 저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개 규정 승인 받아야 돼. 공개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그걸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요. 이거는요. 공개사업 운영 실적이요. 언제까지 몇 월 매수신청에서는 몇 월 매수신청에서는 저거 회계전도 종료 몇 월 2월 나만 수업했어 일단 한번 찾아봅볼까요? 84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5번이요. 공개사업 운영 실적 몇 개월 됐어요? 중개사법에서는 몇 개월인가 볼까요? 공개사업 운영 실적 6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3페이지 찾았어요? 공개사업 거기에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거 공개사업 운영 실적 공시 있죠?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어요? 협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적혀있죠? 협회는 매 회계전도 종료 몇 월 그래서 일간신문 과협회보 또는 협회보 또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매수신청에서는 몇 개월? 2개월 여기는 3개월 이거 왜 달라졌다 그랬어요. 중개사법은 옛날에 2개월이었는데 중개사법은 끊임없이 고치거든? 그런데 법관들은 게을러서 안 고쳐나 그래서 달라졌어요. 3개월 2개월 이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 다음 이건 뭐요? 확인 설명 이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러한 500만 원 이하 아까 했네. 왜? 저거 국토교통병명화 시도 이사 등록관청 다 안다. 그 다음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여러분도 지금 만만하게 생각하나 봐. 지금 작심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거. 그래서 작심하고 하기 때문에 외운 사람만 보낼 거예요. 진짜로. 한 이상 물어볼 거야. 시간은 줄게요. 시간은 주는데 물어보고 외운 사람만 보낼 거예요. 문자 이거 네 개 있어요. 뭐냐 개업공인중개사 경우에는 간판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계라는 정식 문자를 써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거 했잖아요. 이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아니다. 왜 법률이 들어가서 아니라고 했잖아. 살짝 빠져서 정식 문자로 그거 써야 돼. 그 다음에 중개인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쓴다 못 쓴다. 중개인이 그거 쓰면 그래요. 그 다음에 간판에는 외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뭘 표기? 성명 표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리고 표시 광고를 할 때 즉 전수막 같은 거 붙일 적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에 관한 거 사무소 상호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소재지 전화번호가 연락처죠. 소재지 이런 것들 표기를 해야 돼. 이거 제대로 표기 안 하면 안인자가 그거 하면 인자든 안인자든 이거 제대로 표기 안 했을 땐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말 안 들으면 대지펜까지도 할 수 있고 인자가 제대로 못하면 백만원이야. 됐어요? 그거요. 그 다음에 등자는 했어. 등 등록이 취소되면 며칠?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 자격증 반납이야. 그런데 등록증이 없으면 사유서가 어디죠? 사유서 필요 없다니까. 자격증은 사유서라도 내야 돼. 그리고 이거 사망으로 등록 취소 시에는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 취소 시에는 대표였던 데가 매수인청 대리의 경우에는 사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법인의 경우 대임원 그거요. 사무소 이전 신고 이거 안 하면 제시위무 위반 자격증 등록증 업무 보증 증서 수수료 요율표 걸어놓는 거는 그 하나도 사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정범 걸어라. 법 업무 보증 증서 사본 아까 했어요. 교부해야 돼.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조용히 교부 떠들고 뭐? 도자기 아니야. 소금기야. 소금기 떠들고 그다음에 슈오페업 제계 평경신고의 위반 경상도 보리문드기가 경상도 보리문드기가 이거 사자계룩 침타운가 뭔가 뭐 해가지고서 이상하게 생긴 게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치면 나와. 그거 가지고 있대. 차우 차우 네. 뭐 그런 거에요. 차우 뭐 해서 사자계 그게 이름이 사자계더라고요. 사자계 보유 문등이 사자계 보유 지금 많이 싸졌대요. 옛날에 10억도 넘어갔대요. 그게 한마디에 문등이 사자계 보유 경상도 보리문등이 사자계 갖고 있다. 그렇게 그냥 외우자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그리고 행정질서벌 다 했어요. 그래서요. 이런 거 있나요? 절등치의 1학년 1반 절등치의 3학년 3반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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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3반 자격정지 혹시 1학년 1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자격정지의 3학년 3반도 있나요? 네. 뭐요? 돼요? 안 돼요? 혹시 업무정지에 1학년 1반도 있을 수 있나요? 네. 지정취소에 1학년 1반도 있나요? 네? 뭐요? 누가 지정취소는 겁니까? 개혁공인중개사 아니면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의 거짓정보, 차별정보의 공개. 저거는 지정취소면서 1학년 1반이었어요. 그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할 수 있다 없다? 병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을까요? 자격취소에 1학년 1반. 아, 있어요. 자격증량도 돼요. 자격취소에 1학년 1반이잖아. 자격취소. 이런 다양한 것들,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될 수 있어. 그런데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나요? 네?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외가 하나 있다니까. 뭐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OX. X야. 뭐 때문에? 그래요. 저거, 저거. 요거, 요거 하나 때문에. 그 다음. 행정형벌. 3학년 3반, 1학년 1반이나 행정형벌과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나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절대 없어요. 그건 시험 문제예요. 답이야, 그게. 행정형벌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즉,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벌자들이라는 것끼리는 과적이니까 병과가 안 돼요. 그러면 행정형벌 중에서 요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여기에 해당해서 징역 1년에 벌금 천만 원. 된다, 안 된다. 징역과 벌금. 병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이에요. 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때리든 벌금형을 때리든 하나를 해야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지는 못해요. 단, 경합범의 경우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서 이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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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해당했어. 그러니까 이 죄에 이제 죄가 몇 개? 그러니까 이거에서 징역 2년이면서 이거에서 벌금 천만 원.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돼요. 경합범은 될 망정 한 개의 죄를 놓고 경합범도 아니고 한 개의 죄를 갖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는 여기까지가 다 시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한테 시간을 준 게 시간을 줄 게 15분이야. 15분 동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외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제 눈에 이쁜 분들만 골라서 칠판에 앞에 나와서 쓰게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쪽 먼저 그 다음 여기 여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요. 한 번씩 나와서 쓰는 거예요. 자 자격지소가 뭐였죠? 자격정지 절둥치 다음 시간에 하면 또 못해요. 시간 또 날아가 오늘 저기 저기 관둡시다. 그거 뭐지 학교론 왜냐면 내일 민법이 되는데 괜히 이걸 손대가지고 갑자기 뭐 일이 있다고 도망가는 거 인정 못해요. 지금 막 일이 있다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 안 돼. 한 시간에 한 번 더 마실게요. 자 일단 한번 써줬어요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 되라고 일단 저 촬영은 이걸로 끝이에요 촬영은 끝이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열심히 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